조계종 승려복지회의 국민연금보험료지원자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지원 신규신청률이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지원 신규신청자가 34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298명과 비교하면 115%로 증가했습니다. 승려복지회는 국민연금보험료지원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본인부담금의 30% 1만800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18년 1만8천원으로 50%를 지원하고 지난해부터 3만6천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1년 기준으로 18%에 불과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천주교와 원불교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승려복지회가 국민연금보험료지원제도를 시행한 2017년 이후부터 지원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승려복지 혜택을 받는 동시에 노후를 준비하려는 스님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려복지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지원자는 1063명이고 하반기 1307명, 2018년에는 상반기 1566명, 하반기 1772명, 2019년 상반기 1957명, 하반기 2187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지원 대상이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시행 첫 해 1억 5,4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 3억 6,000여만 원, 2019년에는 8억 7,600여만 원을 지원해 매년 지원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해 왔습니다. 신규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298명이던 신규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에는 343명, 전년 기준 115%로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17년 국민연금 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호응과 참여가 늘면서 빠른 속도로 안정과 성장을 더해가고 있는 겁니다. 승려복지회가 교구와 함께 지원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월 3만 6천 원을 10년 납부할 경우 월 14만 6천여만 원, 20년 납부 시 28만 3천여만 원, 30년 납부 시 월 4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스님 가운데 구조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국민연금 지원 신청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